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담월릭의 스트로크스입니다. 풍족한 설날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세뱃돈을 두둑히 받은 학생 여러분 뽐뿌 조금 느끼실 거예요. 설 연휴에 방콕하시는 직장인분들께도 아마 뽐뿌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 녀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면라이더 키트 영상 리뷰 시간인데요. 저번 크리스마스 특집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에 이어서 이번 설날 특집에는 가면라이더 엑셀을 리뷰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도 MG 피겨라이즈 라인업인데요. MG 피겨라이즈 제품으로는 아홉 번째로 발매된 키트고요. 2011년 3월 벌써 3년 전이네요. 2011년 3월에 4,500엔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스케일은 여전히 인체의 등신대비 1 8분의 1 스케일이고요. 먼저 박스아트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박스의 크기부터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로고의 위치가 굉장히 구석으로 밀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만큼 굉장히 큰데 그동안의 모든 MG 피겨라이즈의 박스아트가 세로 포맷이었는데 이거는 가로 포맷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박스아트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고요. 근데 이 엑셀이 서있는 포즈 옆에 뭔가 되게 비굴한 포즈로 이렇게 엎드려있는 바이크가 찍혀있는데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은 변형기믹이 들어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박스 양사이드 정보를 한번 공약해 볼게요. 뭐 공통되는 멘트들은 여전히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 박스아트 레이아웃을 짠 분도 포맷이라는 게 있을 테니깐요. 간단히 읽어드리자면요. 가면라이더 엑셀이 8분의 1 스케일의 궁극의 피규어 프라모델이 되어서 등장했다. 바이크 폼으로의 초절변신 초절변신도 실현했다. 그리고 바이크 폼으로의 변신을 다채로운 기믹이나 파츠의 일부 교환으로 실현 타이어는 고무 소재를 사용 뭐 그 외 등등 전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크 폼 변신에 대해서 그냥 열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궁리가 많이 된 기믹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필하고 있으니까 피살기 가운데에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와있죠. 유명한 장면이자 엑셀 본인에게는 살짝 굴욕스런 장면을 재현 가능하다고 어필을 하고 있네요. 이건 저도 아마 본 리뷰에 들어가면 반드시 재현하게 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리뷰했던 모델이 지금 여기 타고 있으니까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반대편 사이드 한번 살펴보죠. 무장에 대한 설명인데 엔진 블레이드 엔진 메모리를 삽입할 수 있는 기믹도 재현이 되어 있죠. 검을 살짝 꺾어서 메모리를 삽입하는 기믹 그리고 다양한 부가 요소들 가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 딱정벌레라고 해야되나 카부토무시라고 하는데 딱정벌레 모습으로 변한 라이브 모드 그리고 옆에 가제트 모드 그리고 비틀 메모리 메모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멘트들 이 윗부분에 있는 멘트는 가면라이더 더블 쪽의 키트들 공통 멘트예요. 전부 똑같아요. 이 밑에 있는 스토리만 틀린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동결사건의 범인을 찾는다는 일로 경시청의 테루이 류라는 남자가 탐정사무소에 찾아왔다. 얼음을 쓰는 도펀트에게 공격당한 류는 주인공인 쇼타로에게 빨리 가면라이더로 변신해서 싸워라 라고 한다. 가면라이더의 정체를 알고 있는 테루이 류라는 남자의 정체란 과연 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뭐 엑셀에 대한 설명 엑셀에 대한 설명이죠. 폭발적인 가속력과 킥력을 이용한 강력한 기술을 가졌다. 엑셀 메모리는 다양한 엔진 가속력 등의 기억을 가져 엑셀 자신을 오토바이 같은 모습에 바이크 폼으로 변신시켜 더욱 빠른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부분은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엑셀에프 우리 엑셀에프 가동률 짱짱맨 임을 대대적으로 어필하는 네 사진 퍼레이드고요. 대부분이 다 가동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뭐 겉핥기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내용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내용물인데 박스가 커서 절대로 한 앵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물을 일단은 가장 한눈에 보기 쉬운 스티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티커인데 심플하다면 심플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구성은 다행인거는 더블 시리즈에 반드시 들어갔던 그 얄띠 얇은 띠 형태의 스티커가 없다는 건데 진짜 저 붙이다가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스티커 붙이는 거는 몇 배 수월할 듯 보이는 그런 구성입니다. 메모리에 붙이고 무장에 붙이는 게 거의 다 알아서 스티커 부분은 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바이크 바이크로 변신했을 때 교환 파츠로 쓰이는 안장 안장 부분 딱 봐도 그냥 탠덤이 보이죠. 뒷좌석까지 이렇게 딱 성형되어 있는 그런데 특출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 표면 질감까지도 표현을 해놨어요.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끈한 사출 성형이 아니라 아주 균일하게 파티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리얼한 느낌이 들죠. 안장 부분에 아주 자글자글하게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아마 이 키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타이어 아까 그 박스아트 사이드에서 박스 사이드 부분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던 합성 고무 재질로 성형 사출된 타이어 부분 라이더 형태 바이크 형태 이 두 가지용으로 구성이 된 듯 해요. 조금 작은 것과 완전히 큰 거 몰드가 아주 예술이에요. 보면은 균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전지 가동식이라서 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실제로 달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찌됐건 타이어 제어는 아주 잘 됐네요. 스탠드 공통적으로 부속된 스탠드이기는 한데 어 이쪽 스탠드 본체에 들어간 부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사출된 런너 그대로고요. 다만 엑셀은 변형 기믹을 염려해서 그런지 바이크로 변형하고 난 다음에도 편하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게 뒷바퀴에다 이렇게 세우는 건데 여기에 바퀴를 끼우는 거고요. 그거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부속해 준 전용 스탠드 파츠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폴리캡 뭐 폴리캡 변화가 없습니다. 변한 거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다만 이 위쪽에 이게 엑셀 전용 엑셀에서만 쓰이는 파츠들 같아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개야 여섯 개가 더 있죠. 엑셀 전용 폴리캡 조차도 전용 파츠가 들어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출색 사출색에 대해서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사이클론 조커 때도 이런 색감으로 나오기는 했었어요. 다만 이쪽은 색깔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런 건지 극 중에서도 사이클론 조커나 어찌되었건 더블 쪽은 뭐랄까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인지 입고 있는 슈트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자체가 바이크고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메카닉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거를 아주 충분히 살려주는 굳이 말하자면 엑셀하고 궁함이 가장 잘 맞는 그런 사출색인 것 같아요. 뭐 박사태에서 말하기로는 메탈릭 메탈릭 아주 주구장창 열변을 토하지만 뭐 좋게 봐줘서 메탈릭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조립 후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사출색은 아주 예쁜 편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박스아트랑 대조를 해보면은 사진이 조금 어둡게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재질 자체가 틀리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재현은 아주 잘 됐다고 보네요. 광택이 돋보이는 불타는 와인색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빨리 조립하고 싶네요. 박스 안에 내용물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뭐 그 외에 전용으로 엑셀 전용으로 나온 파츠들이 굉장히 많고 어찌 보면 이 제품에서부터 좀 라인업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다음이 오즈일거에요. 오즈인데 이거 다음에 바로 오즈가 나왔을텐데 어 더블 라인업의 끝을 알리면서 아예 새로 사출해주고 한번 서비스로 그렇게 해서 끝났는지 얼굴 부분도 완전히 새로운 성형이고 뭐 구석구석 이전에 쓰던 파츠를 그대로 쓴다라는 느낌이 드는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런너의 모양 자체도 완전히 틀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스 안에 내용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히트 메탈 루나 트리거 팡조커 스컬 이 가면라이더 더블 라인업들이 똑같은 부품들이 상당히 아니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조립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여러개를 연속해서 조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조립하면서 텐션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엑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규조형이고 이런것만 봐도 어디가서 이런 파츠 보겠습니까? 게다가 변형기미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조립 자체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박스오픈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완성품을 가지고 곧바로 다시 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구요. 저는 스트록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